새로 개편되는 노란우산 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저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 나와 있습니다. 소상공인 제도약과 이청일 과장님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노란우산 공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 노란우산 공제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의 의혹으로부터 생활의 안전과 사업 재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퇴직금이나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난 2007년도에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17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참여하고 있어서 이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군요. 최근에 노란우산 공제가 개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 개편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떤가요? 네, 그간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의 이기로 인해서 최근 소상공인들이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폐업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노란우산 공제 역할도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개편의 후속 조치로 공제금 지급 범위가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현재는 범위가 어디까지고 앞으로는 얼마나 더 확대가 될 예정인가요? 지금까지는 노란우산 공제는 폐업이나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되는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공제금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 부상, 회생, 파산의 네 가지 경우를 추가해서 폐업 단계가 아닌 일시적 경영 위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간 정산도 가능해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동안 공제금을 받으면 공제 계약이 해지되었었는데요. 이번에 확대되는 공제 항목의 경우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서 공제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가입은 계속 유지하면서 다양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간 정산 제도를 새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공제 항목 확대와 함께 관계법령과 전산 시스템을 정비한 후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소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 밖에도 제도개편으로 더 좋아지는 것들, 어떤 게 있나요? 경영 애로 극복을 위해서 무이자 긴급 대출을 확대하였고 고용보험이나 풍세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 시에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재가입 장려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생업에서 벗어나 잠시 쉴 수 있도록 휴양시설 확대와 복지 서비스도 강화됩니다. 그러면 아직 가입을 하지 않은 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 어떻게 가입하면 되는지 그 절차 알려주시죠. 우선 가입 조건은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의 대표님들은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주점이나 부도장 같은 경우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되어 있고요. 가입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 온라인으로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으로 가능하고요. 이용하시는 은행 앱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중소기업 중앙회 지역본부나 은행 지점을 방문하셔서도 가입할 수 있고요. 은행 앱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는 게 참 편리해서 좋은 것 같네요. 그러면 가입을 한 뒤에는 어떤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우선 납부하신 금액에 대해서 연간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로부터 수급권이 보호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령이 가능하고요. 또한 납부하신 부금 내에서 저금리나 무이자 대출도 가능하고 휴양시설 이용이나 건강검진 제휴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노란우산공제 개편으로 인해 기대 효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출범 16년 만에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개편하면서 그동안 안정적인 공제금 지급이 중심이었다면 안전망과 혜택 그리고 복지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 플랫폼으로 탈바꿈 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들과 소기업들에게 안전한 사회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